Z-Style 화면에 나오는 대로 본인 인증 절차를 완료하면 각 카드사별 포인트를 조회할 수가 있는데요 입금받을 금액을 설정한 뒤 본인의 계좌번호를 입력하면 입금이 진행됩니다 카드사마다 입금시간이 다르니 여유를 갖고 기다리시면 입금이 될 겁니다 코로나로 힘든 시기에 많은 돈은 아니지만 놀거나 사라지는 포인트 버리지 마시고 현금으로 전환하셔서 소소한 행복 느끼셨으면 좋겠네요 여신금융협회 주소는 아래 설명란에 있습니다 저도 모르고 있던 58,000원을 찾았으니 오늘 저녁에 치킨이나 한 마리 시켜 먹어야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아요 구독하기 공유하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Z-Sty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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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